일단 더러운거라도 좀 씻어내면 좋잖아요 바닷물을 길어서라도 시켜야지 말이야 괜찮나요? 이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인가 보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까 그 뚱땡이랑 좀 비슷한데 그런가? 자기를 모델로 한건가? 아 요 요 밑에 있는 사람 음... 자기를 모델로 한건가요? 바닷물을 씻은 역토과인가요? 그죠? 왜 역토과죠? 일단 그래도 꾸정물은 좀... 오래걸렸다고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어려움을 했어요 난이도를 어려움을 하다가 어제부터 하도 안 깨져가지고 쉬움으로... 그렇죠? 싸우는게... 싸우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저 3일 걸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까지 EXBC였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토! 신나는 불토 보내시구요 그렇죠 은툴 맞지? 여러분 치맥 화장실 하시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